어 기차 온다! 준비! 여러분들 준비! 준비 준비! 준비하시고 기차를 최대한 세게 박아주세요! 가자! 가자! 스타트! 스타트! 기차를 막아! 기차를 막아 빨리! 안돼 여러분들! 안돼!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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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팀 나와있어 우리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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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사람들 12명 모였으니까 레이스 한 번 해볼까요? 아니 레이스가 아니라 게임 한 번 합시다 모티머 가든 가가지고 1, 2, 3, 4, 5, 6 12명이 시작해서 6명이서 남는 갓게임 가자 슈바트! 좀비를 피해서 도망가야되요 당신은 생존입니다 감염자를 피하세요 오! 저기있다! 지조님! 저기 앞에 있죠? 절대로 닿으면 안돼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도망가야되요 안돼! 안돼! 이런 젠장! 아 정말! 제 경로를 예상하고 미리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제가 좀비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박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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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 나이스야! 박았죠? 박았죠? 박았어? 안 박았어? 안 박았어? 두루패드님 세아 반갑습니다 두루패드님 페라리 페라리 599XD 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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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르네 페라리 진짜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는거에요 반갑습니다 라이스샷 남은시간 1분 30초 1분안에 저사람을 잡아야되요 15초 15초안에 못잡을거 같아요 망했네 아나 망했네 자 졌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셀티드님 6757님 축하드립니다 저분이 이제 최종 승리자에요 완료 오 뭐야 아 마지막에 1초 남기고 결국에 감염되셨습니다 아 1초만 버티면은 최종 승리자인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1초 남고 박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팀 깃발 러싱 출발사트 자 이거 깃발 뺏긴데 제가 할 일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는건가요? 저 우편차! 우편! 우태국 택배! 택배를 막아! 택배 막아 택배! 택배 막으러 택배! 택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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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 막았습니다 나이스샷! 아 고객님의 택배는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으므로 이제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정말로 마음이 아프군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 택배가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버그때문에 깃발이 안먹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호라이즈네 이거 사퐁도 아니고 왜 버그가 걸리고 그러니? 어? 어디보자 다치, 듀랑고, 람보르기니, 베니노, 포드, 트랜신, 후니간 갑시다 출발사트 여러분들은 저를 막을 수가 없을거에요 출발사트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저 집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오면 돼요 이쪽으로 원형으로 돌아서 들어오면은 아무도 기지 방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에이나샷 다시 갈게요 여기서 깃발 하나 벗고 방금 전에 갔던 전략 그대로 또 갑니다 아냐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같애 어 제가 아까전에 갔던 길을 막혔구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안돼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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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까지 갖고 온 택배를 빼앗겠어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힘들게 가져오는 물건을 가로채는게 진짜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 배짱이가 뺏어간 꼴이라고 진짜 진짜 너무한거같아 어? 아무도 나를 막 치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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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놀이터 가면은 개미들이 과자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을거예요 그때 과자를 뺏으면은 개미가 슬퍼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100%의 확률로 슬퍼할겁니다 제가 지금 그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깃발 다시 가지러갑니다 돌아서 갈필 없이 그냥 직진코스로 다이렉트하게 점수를 제가 꽂아넣겠습니다 8초 teng 몇시지 지금? 진건가? 별로 안좋은 차 타고 와주세요 똥차 레이스 갑시다 똥차 레이스 저는 펜토같은거 경차타고 갈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경차타고 있습니다 성능 안좋은차로 레이스 갈거에요 자 안좋은차 타고 오셨죠 자 갑니다 저랑 똑같은 클래스로 매칭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타고 오세요 아 4명밖에 없어 심지어 리막 3명 람보르기니 베네노 람보르기니는 이기자 인간적으로 박치기 기왕 에프트된거 여기서 아랍 드립트 나이스샷 그렇지 잘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들어가면은 됩니다 아이쿠 박치기만 안했습니다 완벽한데 리막을 정말 잘 다루시는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리막이 주차다보니까 리막을 나름 잘 다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속도를 줄이면은 벽에 안막는것을 볼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컨트롤 그렇지 우와 진짜 빠르다 미완주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